So I can stand on mountains To raise me up to all the stars I'm glad we can stand on mountains So light is life Life is? Light Ah, thank you, very good Light is? Life Life is? Light 비슷하죠? Life is light 생명은 빛이고 빛은 생명이다 It's lovely to be here together We are a team 우리는 한 팀입니다 We are a team full of light 우리는 빛으로서의 한 팀입니다 And we are a team full of life 우리는 그리고 생명의 한 팀입니다 Let's Bible pray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성명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성명과 주의 생명을 저희에게 부어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경백하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 정말로 능력이 많으신 구주시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의 보혈과 주의 축복으로 저희를 감싸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저희 속에 넣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바로 그 사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이번 주일에 내가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아, 이런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저 자꾸만 제 심장 표현을 한번 보면요 예, 그렇게 한 의자가 있죠, 보자가 예, 그 보자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를 하게 되는 거야 제 이번 주에 어떤 경험들은요 아, 제 그 자리에 스트레스가 주인이 되어서 앉아 있었어요 내 보자의 말입니다, 내 마음의 보자의 그리고 그 스트레스라는 그것이 나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 마음의 어떤 평화가 뒤따로 오기를 기다렸었어요 바로 그 평화가 나를 지배하기를 원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뭔가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보내볼 수 있는가 바로 저 스트레스를 저 어둠의 나라로 어떻게 하면 보내볼 수 있는가 아, 때때로 이 스트레스는 우리를 대항합니다 아, 정말로 아주 스트레스는 우리 괴물과 같아요 아, 때때로 그 괴물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죠 아, 때때로 그 스트레스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 스트레스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냥 우리를 짓누르려고 해요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마음을 그렇게 하고 아, 그 스트레스는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려고 해요 아, 그때 여러분들은 말해야 됩니다 아니요, 나는 내 자신을 죽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 괴물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바로 그런 괴물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뒤흔돌아 놓을 거예요 아, 그 괴물들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삼켜버려요 아, 여러분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스트레스가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몸 속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뺏어가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줄 여유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또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 거예요 대때로 우리가, 우리는 대때로 남에게 정말로 그 으르렁거리는 짐승들처럼 어떤 스트레스를 또 남에게 그렇게 주든지 아니면 또 빛을 주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때로 우리는 영적인 빛을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복잡한 어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부정적 생각과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바로 좋은 영을 우리가 마시는 것이예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게 누라 하시네 내가 땅에서, if I be lifted up, 내가 만약에 땅에서 들리우면 내가 그의 모두를 나에게로 이끌게 누라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위로 이렇게 들어올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을 위로 들어올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을 들어올리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를 들어올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를 들어올리게 되면 여러분은 기억하게 돼요 여러분은 결국 홀로가 아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올리게 되면 바로 우주에서 가장 능력이 많으신 그분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예요 그리고 그 여러분이 들어올리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은 저 폭풍이 몰아치고 있을 때 고요하라,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폭풍이 이내 잠잠해졌던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들어올리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을 이렇게 들어올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스트레스를 들어올리는 대신에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들어올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바로 말씀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시오 그분은 응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를 정제하지 않습니다 내는 죄인이라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손가락질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에베소스 2장 8절로 구절해 보면 에베소스 2장 8절로 구절해 보면 너희가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낳은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잘해가지고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no one can boast 아무도 자랑치 못하니라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by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여기 표현합니다 바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saved 구원받았다고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바로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을 구원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으면요 어디 먹으러 가든지 아니면 쇼핑하러 가든지 다른 것을 찾아요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디 가서 불까 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봅니다 때때로 우리가 TV라도 좀 보고 잊어버리자 아니면 영화로도 한편 보고 잊어버리자 그러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친구 만나가 톡킹톡킹톡킹 쯧쯧쯧 하면서 그냥 스트레스를 풉니다 우리는 그 스트레스를 이렇게 날려버리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그 스트레스를 풀고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구원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든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을 향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는 참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그런 주일이었어요 저도 인간인지라 내 손으로 그 스트레스를 좀 풀어보려고 애도 많이 썼어요 쯧쯧쯧 토킹 뭐 친구한테 가서 쯧쯧쯧쯧 하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걱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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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저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고 물어보고요 그리고 내가 아이고 기진맥전했어 나 죽겠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안되겠다 하고 그냥 릴렉스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맞아 하나님은 내가 값진 존재라 그랬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해 그때 제에게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염려하지 말거라 너희가 저 공중의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염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귀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도 우리는 염려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때때로 우리가 아 맞아 내가 그렇게 값진 존재라고 했었지 라는 그 말을 기억하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였는가 바로 내가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인데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그 스트레스를 여러분 앞에 들어 올리지 마시고 여러분을 구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을 들어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하는 사람이 이리 빠져가지고 그분의 믿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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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그분의 보호자에 그분을 들어 올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분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럴 때 여러분은 저 보호자의 주님을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펴놓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을 들어 올리셔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유 그분의 믿음 그분의 친절을 끊임없이 들어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를 들어 올리게 되면 그분의 빛에 의해서 문제들이 샤악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바로 그분을 들어 올리게 되면 그분이 들어올 맨툰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그 일을 하시도록 들어 올리셔야 합니다 그분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그 빛과 어둠 사이를 다르게 말할 수도 있어요 때때로 사람들은 우리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나 문제들을 가서 얘기하면 그 풀어야 할 문제를 다르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평화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에게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의 방이 있게 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그 마음속에 평화의 방을 만들고 계셨어요 바로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가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저 어둠의 스트레스로부터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건지셔서 우리를 빛의 왕국에다가 앉혀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주님은 이 빵이 되시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때때로 생명의 물이 되시기도 하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필요한 빛이 되시기도 하셨어요 여러분이 때때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빛은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빛을 바로 거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때때로 그 빛이 우리에게 오면 때때로 그 빛이 우리에게 오면 그 빛을 때려오면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빛은 이 빛은 모든 어려움들을 흡수해 버리고 맙니다 그 빛이億 그리고 두 가지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요 두 가지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요 우리가 두 비내쓰에 환경에 등장하는 빛이 하나는 신학이라는 빛이 있어요 구약도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학도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지 간에 우리의 상황 속으로 들어오셔서 문제를 풀어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생명의 빛을 가지신 그분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는 언제나 어둠과 죽음이 우리를 감수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그 빛을 이렇게 갖다 주고 어떤 사람들은 어둠을 가져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아들을 보내셨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빛이라고 믿질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문제에 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어떤 존재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나는 누구인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저 예수님을 당바닥에다 이렇게 내동댕이 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대때로 여러분이 쓰러져 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잡아 당겨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런가 하면 대때로 여러분이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전화를 해서 빨리 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빛과 능력과 연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I know sometimes I need to reach out Where are you? I want somebody who's connected to the light 대때로 우리는 아 그 밝음과 연결되고 있는 그 분이 누군가가 없나요 나 좀 연결하게 해주세요 손을 치지 않습니다 And when you're walking past and you see somebody who's falling in the darkness reach out Say I've got the light Take my hand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볼 때 대때로 내가 어둡고 힘든 길을 걸어왔을 때 누군가가 나를 그래도 붙잡아 주어서 빛으로 또 좀 덜 힘든 곳으로 인도해 줬던 그런 경험들이 없습니까? Because we know that there's somebody out to kill you 대때로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님의 또 천사처럼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And so we can see in the book of Ephesians 우리가 에베소서에 다시 한번 보면 바울이 얘기하기를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나는 죄수여 나는 갇힌 자라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속에 생명이 있으니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바로 빛을 가진 죄수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오늘 바울이 오늘 우리를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서 다시 우리를 나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로 구절에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잘한 것들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으면 그 능력대로 우리가 걸어가고 일하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겸손해라 너희가 하는 것을 다 죽게로부터 받은 것이니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기대해요 너희는 다 생명의 사이클 속에서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받고 따라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사도 바울이 갇힌 자가 되었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갇힌 자가 되어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서 열매로 맺어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언니한테 겪는담 좀 얘기해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좋은 한 시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걸 기쁘니까? 예, 우리 정말 기쁘해야 되잖아요 예, 정말로 우리가 참 기쁘해야 될 사람들이 아, 오늘 얼마나 거룩한 날입니까? 제가 이제 안시럽 시간에 저쪽 어린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오늘 그 아이들에게 나북 너부가네사를 꿈꿨던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이야기 머리는 정금이고 이쪽에는 은이고 밑에는 동이고 철이고 했던 것 예, 지금 열 살짜리, 여덟 살짜리, 일곱 살짜리, 삼 살짜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예, 그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노트에다 찍고요 예,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뭘 배우기를 우리가 바라는 겁니까? 예, 그들이 저 자신을 너무 겸손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 지구 종말의 시기에 살고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예,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맨 마지막에 하늘에서 또 큰 돌이 우상을 쳐버린다고 부수도 버린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예, 그리고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이 세상을 불로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저는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예, 정말로 삶이 어려운가? 예, 생활이 어려운가? 예, 여러분,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네 요즘 살아가기 힘들어? 예, 힘들어요 예, 그 꼬마들도 세상이 종말이라는 걸 알아보고 예, 제가 오늘 개들이랑 그 얘기를 하면서 제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어 줬고 그 아이들이 참 개들을 통해서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정말 매일 그 어려운 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 아이들과 함께 참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 같아요 예, 참 그 아이들이 내 삶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 걔들이 살아가는 게 예, 걔들이 오히려 나를 더 많이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저는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예, 어제 저녁에 제 동생 로즈랑 예, 우리가 빛과 어둠과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언니, 오늘 내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언니가 이런 좀 은혜로운 얘기 좀 나눠줄 수 없을까? 예, 예 예, 내 삶 속에 뭐가 어두움이었고 뭐가 밝음이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에 빛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을 때 빛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매일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속에서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광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전달될 수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들이 어떤 빛을 촛불처럼 이렇게 들고 온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들과 어떤 관계를 갖게 될 때 바로 그분들이 우리를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두움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 빛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의 삶 속에 어두움이 있다더라도 그 촛불이 오게 되면 어두움은 다 물러가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시오 여러분의 친구들이 만약에 어두움 가운데 살거든 그리고 그들이 어두움을 어두움의 세계를 사랑하거든 그리고 그들이 빛으로부터 도망가기를 원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빛을 가지고 그들과 관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두움을 어두움던 그들이 여러분이 빛을 가지고 가면 이 빛에 의해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여러분을 인해서 그 어둠이 물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간 그 빛 여러분이 모시고 간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어둠이 물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모시고 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빛 때문에 상대방의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코 인간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그 빛은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가족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더 가깝게 만드실 것입니다 제가 이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어요 때때로 우리가 전하는 이 빛을 받지 않는 것은 그들이 나를 이렇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라는 뜻을 깨닫게 됩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런데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떤 빛을 이렇게 쭉 가지고 오면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때때로 이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빛을 피해서 다른 데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빛을 하나여 오든지 하는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그 빛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희 언니는 이 빛을 전하는 아주 아름다운 빛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빛의 축제 예수 그리스도의 축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내 언니와 함께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갇힘가 된 사람들이에요 사랑의 포로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각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결코 나뉘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 사이에 어떤 경쟁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경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빛을 더 밝게 비출 수 있을까를 우리의 삶의 경쟁으로 삶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여러분의 촛불을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요 모여가지고 큰 불빛을 들어 올리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촛불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촛불 하나하나를 더 건강하게 키울 때 다른 사람의 촛불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막 염려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걸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스스로를 위해서 염려해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아래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우리의 아름다움을 저거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빛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된 존재들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물과 존재를 하더라도 이렇게 더 귀한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정신만이 우리를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려고 하는 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오 여러분 모든 것에 여러분답게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종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바로 최고의 빛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의 성명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빛의 사자들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축복으로 저희를 채워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 주님 주님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창대의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혜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님 주님은 주님 주님 Christ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